전세계 유전자 변형 장기 기계 선비 기자인 한정호 박사팀의 연구 결과가 본격적인 수술 때 오릅니다. 잘 될 거야. 무슨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겁니까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조금만 더 늦었다면 손목 접합 실패는 물론 사망에 이르렀을 거야. 임상실험 결과 아무 거부가 없었고요. 기자회견 잡혔습니다.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.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. 그중에 동작이 되질 않았어. 유경아! 세포이 기억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. 세포이 참 över